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있다던데 나도 받을 수 있나요? 그럼요.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요금을 깎아드리거나 등유, LPG 구입비용을 지원해드려요.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 2019년 1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. 2019년 5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에너지 바우처가 대한민국의 행복 온도를 높이겠습니다.